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MBC는 5개 방송신문사가 실시한 강원선거구에 대한 2차 여론조사 집중 보도를 오늘도 이어갑니다. 먼저 춘천철원 화천량구 을선거구인데요. 전서후보와 한기호 후보의 격차가 19.6%포인트로 8일 전 1차 때에 이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한 후보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.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춘천 북부의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량구가 더해진 복합선거구 후보 지지도를 물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전성 32.1%, 국민의힘 한기호 51.7%, 무소속 이호범 2.5%입니다. 지지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0.9%였습니다. 1차 여론조사와 비교했더니 전성 후보의 지지율은 32.1%로 똑같았지만 한기호 후보가 1.9%포인트 더 오르면서 두 후보의 격차는 19.6%포인트로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. 1차와 2차 여론조사 모두 한기호 후보가 5차 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. 시군별로 살펴보겠습니다. 춘천에서 전성 후보는 33.4%, 한기호 후보는 49.4%의 지지를 받았습니다. 나머지 화천과 양구, 철원에서도 한기호 후보가 전성 후보를 모두 앞섰습니다. 특히 8일 전 1차 여론조사 때 춘천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6.4%포인트로 오차범위 아니었지만 2차 때는 16%포인트로 격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나 더 커졌습니다. 연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전성 후보가 40대에서만 국민의힘 한기호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을 뿐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오차범위 아니거나 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에는 총선 인식입니다. 춘천 북부와 접경지역 유권자들의 52.7%가 정부 지원론을 선택했고 정부 견제론을 택한 응답자는 39.1%로 나타났습니다. 1차 조사 때도 비슷한 수치로 나와 접경지역에서는 국정운용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. 춘천, 철원, 화천, 양구, 을선거구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49.2%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25.4%, 조국혁신당 6.4% 순이었습니다.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12.3%로 조사됐습니다.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.